1, 2, 3, 안녕하세요. 네, 오늘 셀프에 온 인원이 좀 많죠? 일단 신다 선생님이랑 저랑 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대댄치. 뒤집어라, 어퍼라로 하죠. 뒤집어라, 어퍼라. 뒤집어라, 어퍼라. 뒤집어라, 어퍼라. 뒤집어라, 어퍼라. 이제 마음껏 해보시면 됩니다. 이 색깔로 할 거예요. 그거 내가 해야 해. 풍절. 쟁탈전. 까위바위보, 까위바위보, 까위바위보. 그럼 난 이걸로 하겠어. 섀도우로 채우는 게 나을 거야. 아니야, 이거 해줘야 돼. 그쵸, 그쵸. 이거, 맞습니다. 영주 씨, 해! 아, 이거 이거. 이거를 하는 의미, 의미를 아시나요? 해줘야 되니까. 땀나니까, 피부랑. 같은 분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맞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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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하다 보면 입 벌어. 입 벌어. 무슨 이상인 누구야. 눈 밑에 살짝씩. 아, 저는.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저는 박값만 채워요. 밑에. 안 해, 안 해, 안 해. 잘했어, 잘했어. 나 위에 댔어요, 형.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위에 댔습니다. 아, 이거 맘대로 안 해. 자, 팀장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평, 평, 평온한 자세로. 그, 그. 뭐 안 보이는데. 그렇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뜯고, 한 번을. 맞아, 맞아. 저희 지금 앵클리버드가 되어서. 오, 무서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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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그래, 이렇게. 아니. 안 돼. 맘처럼 쉽지 않네. 지금 화난 거 아니시죠? 짜증 가는 거 아니죠? 웃음, 이상이. 어, 이상 안 돼요, 형? 눈이 안 화났는데. 스킬, 스킬. 너무 공손하게 하는. 아니, 약간 수정책이 있어서 잡아줘야 돼요. 일단 여기. 영지 씨, 곧 눈물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되게. 빼고요. 자세가 불편하네. 이제? 잠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영지 씨? 어, 우리 면봉이 없구나. 면봉 어디였지? 반칙이 시작되고 있어요. 면봉 빨리 줘요. 어, 우리 면봉이 없구나. 아니, 어디 있어. 면봉 있어? 면봉 어디였지? 아, 이렇게 반칙하지 마세요. 아, 정말. 플레이 정말 더럽게 하시네요. 영지 씨, 점점 다크가 내려오고 있어, 지금. 어떻게 오늘 승자 가릴 수 있어? 다크 커버는 컨실러 아닌가요? 우리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살짝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자세를 만들고, 섀도우를 하고, 그 위에 컨실러로. 화가 났어요. 진짜. 뭐죠? 아니, 켄남에 이렇게 슥슥슥. 저희는 컨셉이 바뀌었어요. 인디언으로. 오, 바뀌었다. 여기 인디언으로 가세요. 잠깐만. 누구 왔어? 내가 들은 거랑 다른데.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우리 팜. 나빠요. 나쁜 거 같지?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을. 아니, 맞아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좀 연해질까요? 제가 이긴 거 같아요. 아직 결판은 나지 않나? 독인기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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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메이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위에 라인을 좀 살려줬고요. 설명할 게 있었어. 밑에는 이 바깥쪽 라인을 좀 채워줌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삼각대. 삼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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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번린 듯한 그런 화보 메이크업.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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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시러운 그런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힘차 팀. 저는 개인적으로 눈썹이 진한 걸 좋아해서. 저도요. 네. 저희 메이크업은. 지금 보니까 진짜 진한 거 같아요. 저희 메이크업은. 남자의 힘은 눈썹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세야. 요즘 대세야. 요즘에. 톱다우전 세븐틴 트렌드거든요. 우리 민화 선생님. 이제 평가를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의 승단은. 여기. 영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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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니까. 생각보다. 잘했다니까. 너무 잘했지. 예쁜데. 김찬이가 지금 너무 힘이 세 보여서 부담스러웠어요. 힘이 너무 세 보여. 계속 웃고 있어야 돼요. 계속 웃고 있어야 돼. 운하한 표정. 운하한 표정. 깜찍한 표정. 섹시한 표정. 다 잘 어울린다, 눈썹이. 오늘 엔즈 뷰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하면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오, 맞았어. 파이팅!